저의 눈을 마주치면서 마치 들으라는 듯이 보란듯이 이야기하는 부수진 의원의 그 말에 너무 당황스러워서 정말 믿을 수가 없어서 그 자리에서 잡아서 한마디 쏘아붙이지 못한 것이 지난 이틀 동안 내내 저의 마음속에 짐으로 남았습니다. 죄를 짓도록 유혹한 자들뿐만 아니라 그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은 자들 또한 엄중히 처벌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. 국민 여러분 지켜봐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